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풋 박스의 데이터 타입, 디스플레이 포맷, 그리고 어플라이 포맷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들을 사용하여 포맷을 정의하고 정의한 포맷으로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넘버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 포맷으로 원하는 포맷을 지정하십시오. 어플라이 포맷은 포맷을 언제 적용할지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숫자와 알파벳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인풋 박스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을 넘버로 바꾸겠습니다. 이 경우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 알파벳 키는 입력되지 않고 숫자 키만 입력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인풋 박스의 디스플레이 포맷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 숫자를 입력합니다. 포커스가 인풋 박스를 빠져나온 후에 디스플레이 포맷으로 설정한 포맷이 적용됩니다. 즉, 숫자를 입력하는 동안에는 디스플레이 포맷이 적용되지 않고 포커스가 빠져나온 후에야 적용됩니다. 입력과 동시에 포맷이 적용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Apply 포맷 속성의 기본 값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를 All로 변경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 숫자를 입력함과 동시에 미리 설정한 디스플레이 포맷이 적용되어 표시됩니다. 즉, 숫자를 입력할 때 디스플레이 포맷도 함께 적용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